자 간신히 해결이 됐습니다 자 간신히 해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일단 제공이랑 나갈 각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대회전을 치실 건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얇게 쳐도 이 부근판이 못 맞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역회전을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자 최대한 얇게 재시고 역회전 저는 한 11시 정도 줄게요 최대한 얇게 조준하시고 역회전 11시 자 간신히 해결이 됐습니다 자 간신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 공을 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샷을 딱 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또 치면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 주면 어떻게 돼요 딱 끊기면은 분리도 커질 뿐더러 공의 회전이 증가해 버려요 그러니까 딱 잡지 마시고 롱팔로우로 시원하게 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쑥 계속 길게 나가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탕 잡으시면 바로 실패하실 거예요 그럼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